아 그 철사 대신 이제 그걸로 하면은 나무가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음 그 다래 다래도 몬굴 같은데요 다래 다래 줄 같은데요 그걸로 해놓으면 3년 갑니까 그 철사줄로 하면 이제 그걸 비 이렇게 잡아 틀어야됩니까 그냥 들어야죠 부러지지 않습니까 안 부러져 안 부러집니까 부러질거 같은데 안 부러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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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제 부得 어 진다는 부드러워 진다는 말씀이셨구나 전 그거 안 해봤습니다 저 이제 저렇게 틀면은 부드러워지면은 맥이 좋다 어르신 안주가 좋아갖고 술을 열 잔 넘게 드셨죠 지금 안주를 안 사갖고 올 수도 없고 참 안주를 안 사갖고 올 수도 없고 참 안주를 안 사갖고 올 수도 없고 참 아니 요전날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요전날 말씀하셨던 오늘 생각이 납니다 그 이제 이 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철사줄로 해 놓으면 살아있는 나무가 죽으니까 철사줄로 해 놓으면 다랫줄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다랫줄만 썩어서 없애지면 나무는 멀쩡하니까 그 말씀이온는데 제가 그날 잘 못 하러 들어갖고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운동만 좀 하시고 이따 저녁에 꽁치 꼬갖고 꽁치 꼬갖고 어르신요 오늘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따가 운동 좀 하시고 이따가 꽁치 꼬갖고 오늘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아까 한 세 잔 여섯 잔 한 열 잔 드셨을 것 같은데요 열 잔 먹었나 열 잔 드셨을 것 같은데요 잡아가야 짠 맥히겠네요 어르신 그 안주가 남아서 안 된다고 자꾸 드셨잖아요 그럼 그 어르신 그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하는 합니까 울타리를 그 벌통은 저쪽 밑에 있으니까 응 아 그 부러지지 않는게 신기합니다 이 안 부러지는데 안 부러져요 천하가 안 부러진다고 달에 쏜이 그렇게도 쓰는구나 아 그러시죠 이 남견매도 남견매도 죽지 않았는데 그 곳이거든요 아 저기 저는 아까 그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툭툭 소리가 나길래 예 그렇죠 이것도 이게 네 저렇게 부들부들 이제 다래줄기가 보기보다는 질깁니다 예 다 틀려야죠 이게 이게 큰 사이가 아니라 이거 누구야 매지 이거 저 안에 섬유줄이 있으니까 이제 부들부들해진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 그 울타리 가면서 두개 이제 이제 오늘 그만하시고 욕만 트는데 좀 쉬셔갖고 꽁... 네 그렇지 꽁치꽈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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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드시면요 안됩니다 어르신은 술을 드셔도요 아주 전부하지 예 아주 아주 확 이렇게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그... 그... 아... 그... 그... 너무 마르면 안되죠? 너무 마르기 전에 그... 내는 모르고 말해야죠 아유... 지금 오늘도 이제 오후에는 날이 드는데요 그럼 떠나가면 되지 근데 어르신은 술을 좀 드셔갖고 아니... 별로 귀찮아 괜찮습니까? 추운하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 안주가... 그러니까 어르신은 아까 그 핑계 핑계입니다 안주가 있어서 술을 드셔야 된다고 안주가 있어서... 안주가 있어서... 안주가 있어서 안된다고 술... 아니... 강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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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만들잖아요 이게 만들기 만들고 예 작건데... 뭐... 부들부들해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또 가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쳐야지 네... 앉아 좀 쉬셔갖고요 뭐... 다 더해야나 다 더해야나 해가... 해가 났으면 여기 어르신 앉아서 술 드시는 장소인데 여기가... 해가 짜글짜글... 남으면 여기 앉아서 술 드시는 장소인데 술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 예? 그래서 술을 찬다고 하는데 그래서 술을 차죠... 어르신 연세가 올해 92세인데... 아이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 대단하신 거... 대단하신 거... 대단하신 거... 네... 그저게... 아이... 그래야라... 참여겼네... 그럼 저기... 뭐냐... 세우는 거... 아... 나무가 전부 살아있구나... 그... 전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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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숨이 차시지요? 예... 무... 그... 아까 술을 좀... 열 잔 넘게 드셔서 그랬습니다 그... 무... 무...